오늘은 모욕의 달인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은 참 재미있죠 시장은 원래 최대한 많은 사람을 또는 최대한 자주 최대한 오랫동안 모욕하고 싶어하는 거의 전능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욕의 달인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과연 있나? 이 가장 사실은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얘기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투자 법칙, 최고의 투자 법칙은 있나 없나? 이것도 고민이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자 법칙을 얘기하고 템플턴 전문가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가라고 끊임없이 얘기도 하죠 그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법칙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럼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짐 로저스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길 때까지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활동적인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재미있죠? 그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냐? 주가의 급락이나 거품 혹은 무시되거나 그다지 인기 없는 주식처럼 근시한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회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근시한적 생각하고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돈만 쫓는 세상에서 인내심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들도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거죠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대 은봉이 나오면 매수한다든지 그죠? 또 은봉이 강하게 나오면 우량주니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이끌어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면 장대 은봉만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내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참아내라고 매수가다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전문가님 언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절대 못 사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이거 안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식은 확률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확률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캔들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이것을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장대 은봉을 주면 우량주가 장대 은봉은 매수하라 이렇게 배우고 그 배운 방법에 따라서 행동할 때 더 쌍꺼피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 우리 유료원도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경험하더니 템플턴 전문가가 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잘 안 사더라고요 전문가님 또 당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은 종목이 충분히 깎아줄 때까지 인내 또 인내 또 인내하라 그럽니다 피터 건딜 컨딜이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내심 인내심 또 인내심이다 거의 모든 투자자가 갖지 못한 자질이다 여러분은 어떤 자질을 가지실 랩니까 자 비근한 얘기로 와이엔텍이 이렇게 안 갈 때만 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이 전문가님 이 종목 사야 되나요? 네 사야 됩니다 한번 1차로 신호가 왔네요 좋습니다 다시 깎아주고 눌러주면 매수가 다 멉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시죠 어우 지금 이렇게 쓰레기 종목들이 잘 나갈 줄 몰랐죠 또 있습니다 인선 E&T 제가 이럴 때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가서 강하게 올라갔죠 물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올라갈 때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왜 못 믿으십니까? 그럼 이 기업을 왜 사야 됩니까? 템플터님 네 아니 회사 사장님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자기가 회사를 팔아먹고 나서 일점 몇 퍼센트를 또 삽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합세해서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자 실제 있던 일입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모를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만 하면 힘들어서 거의 못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는 일시적인 주가 변동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함부로 바꾸지를 않는 거죠 자 매수했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대개는 자신이 사거나 팔고 싶은 수준 근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조바심 내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도박사나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단기 급등이나 이런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결국은 매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이 주식은 끝났어 차트를 보고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부터 바꿔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오늘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도 얘기했지만 무슨 종목이었었냐면 임원들이 사서 들고 간 종목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주전자재료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역사적 고점인가요? 아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아파하는 사람을 제가 성한을 사들고 전문가님 53% 손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종목을 팔고 붙들고 있지 말고 부실 종목을 팔고 누구를 사느냐 제가 LF를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역시 잘 가고 있죠 그때가 무료방송에서 추천해줄 때가 여기였고요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샀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랬더니 부실 종목 사놓고 수익 줄 거라고 차트기법만으로 여러분 대응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손절하지 않으면 그런 종목들은 아플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 전에 어떤 우리 유료원이 왔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졌나요? 보타바이오 날라갔네요 하텍도 날라갔네요 그죠? 역시 선코아도 날라갔죠 이런 부실한 종목들을 사고서 선코아 정지돼서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못 모르고 샀다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안다면 이런 걸 안 만져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3월 달에 제가 이거를 매도시켜서 더 이상 이걸 갖고 있지 마라 3월 달에 오셨으니까 50% 손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처음부터 상락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런 걸 쳐다보면 여러분은 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꾸준히 좋은 종목에 동업해서 더 이상 여러분의 돈을 시장에 갖다 버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해서 꾸준히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거든요 참을성이 없으면 결국은 손실이 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 유리원에 왔을 때 저보고 질문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LS 산전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 떨어지는데 버릴까요? 선전할까요? 비중이 조금 많아서요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시죠 또 자율주동차의 수혜주의 4차혁명 수혜주라고 그러니까 들고 가보시죠 참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았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나 왔죠 자 이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추가 매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익이 많이 커졌겠죠 그렇죠? 오늘도 고점을 넘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돌파하는 모습을 넘어가면서 저점 지지하고 참 도정할 때 저점 지지면서 그냥 반등해버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차트기법으로만 반드시 좋은가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니까 역시 수급에서 외인들이 강력 매수해주고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그저 부실 종목이 되는 어쨌든 차트기법만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커져서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40달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줬던 종목들입니다 참 재밌죠 SOL 어떻게 됐나요? 역시 신고가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제가 여기서 사줬습니다 9만 5천원 깰 때 여기서 배당받고 갑니다 매수가 다 뭐시죠? 신고가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더 갔죠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떡해요? 좋은 종목 들고 가시죠 여기서 사서 끙끙 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떨어졌다고 전문가님 팔까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걱정되나요? 좋은 종목은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판다고 팔고 산다고 돈을 많이 벌던가요? 그래서 제가 강력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추세가 전환해서 또 갈 때 더 삽니다 더 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야 참 멋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진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아직도 투자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결국 상한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다가 손실만 커지고 점시 잠시 올라가면 잘라 먹고 더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런 투자는 백날에다 여러분 큰 돈 못 봅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템플턴은 좀 특이합니다 남들은 삼성전자를 엄청 자랑하는데 템플턴은 삼성전자를 좋은 회사지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종목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삼익 아우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섭지요? 자 그러면 얘가 저점이 어딘가요?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이 지금 얼마일까요? 네? 한번 볼까요? 2000년도에 삼성전자와 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수익률이 클까요? 2000년도로 할까요? 네 바닥으로 한번 2002년에 할까요? 2003년에 할까요? 아니면 2009년에 할까요? 그럼 2009년에 한번 해보세요 리먼 사태에 제가 바닥이 컸을 때 2009년 1월 2일 날 같이 샀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해보자고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해보자고요 시뮬레이션 어떤가요? 1372%네요 2009년 1월 2일 날 샀나요? 네 2009년 1월 5일 날 샀네요 2017년 7월 24일까지 1372%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볼까요? 2009년 1월 5일입니다 2009년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날 샀습니다 1월 5일 날 샀습니다 1월 5일 날 샀습니다 1월 5일 날 샀습니다 어디가 자점이 잡아지질 않네요 대충 하자고요 오늘이 250만 원 찍었으니까 2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7%입니다 377%입니다 1300 몇 프로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안 하시면 큰 돈 벌기는 어렵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런칭 방송할 때는 또 쇼킹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못된 투자 방법을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의 틀을 깨버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증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내일부터는 제가 방송을 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실한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는 게임만 합니다 자 오늘도 강력하게 간종목이 있죠 에코프로가 또 나갔죠 전기차 수혜주 자 주가의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 수혜주를 매수해라 무방에서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또 증권주를 매수해라 자 2016년 2월달에 증권주를 매수해라 오늘 또 나갔죠 또 뭐나요 2015년 12월달은 기업의 쌀을 사라 원의가이피스 240% 이상 수익났죠 또 2016년 8월 27일 날은 4대은행을 사라 역시 오늘 4대은행이 또 나갔죠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일까요 실제로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32TH도 그냥 들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그냥 들고 있고요 하나도 정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요? 기업과 동업을 했으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장이 고평가 날 때까지 강력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다시 말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인내 또 인내 인내했을 때 수익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고평가 할까요? 고평가는 주가가 알려줍니다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아직도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또 더머신 종목 있죠 300몇 프로가 난 종목입니다 이거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아직도 보유하고는 참 대단합니다 400몇 프로 갔다 지금 한 300 한 7,80% 나 있죠 언제부터 샀나요? 2015년 여기서부터 사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추가 매수한 사람이 거의 200%나 있죠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주도주로 갈 때는 그냥 사정없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렇게 들고 온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정석 투자가 뭔지를 배우지 않고 차트기법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급등 나갔다가 전부 다 원위치되는 겁니다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또 있죠 재미있는 종목이죠 나노스인가요? 네 극력하게 수 있죠 저희는 이런 거는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부실한 종목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주가가 얘기하고 있죠 나는 부실합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요 예 시뻘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가는 줄 알고 시초가에 상승했던 신규 상장 종목이 한없이 흘러내렸을 때 이걸 참아내고 다시 여기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될까요? 잘못되면 정지됐다 깡통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유벌도 다 까먹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종목 매수가 다 맞지 않습니다 자본잠식이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5억, 60억, 60억, 482억 증자를 벌써 두 번이나 했네요 그런데 480억에 자본이 320억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본, 부분 자본잠식이니까 조만간 또 상장을 하겠죠 상장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왔겠죠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자본잠식이니까 관리장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 자본잠식이 50% 미만 회복 또 돈 빌렸나 보네요 분식회계설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정석으로 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빠른 속도로 빨리 급히 나가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돈을 잃고 나면 주식 투자는 절대로 허는 게 아니야 좋은 종목을 매수 꾸준히 동업자 정신으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급등 나가는 것만을 욕심내다 보니까 손실나고 결국 손실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계좌 하나 들어온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멋있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유료 오연들 계좌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있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에코프로 얼마 사셨나요? 2,100만원 사서 2,300만원을 벌고 있네요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업자로 가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자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